안녕하십니까 성광입니다. 앞시간에 우리는 여러가지 차를 마시기 위해서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은 이제 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랫동안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흔히 뭐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이차 그런데 보이지방 중국 운남성의 보이지방에서 주로 이제 그런 종류의 차를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보이차라 그러는데 재발효차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것은 저와 같이 차에 따라서 포장단위가 7개씩 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동경호라든지 혹은 유관차라든지 하는 대광주리에 또 이렇게 담는 유관차 같은 경우 그것이 이제 납팬으로 될 경우에는 앞에 둥글게 호떡처럼 되어 있어서 떡차, 병차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벽돌처럼 왼쪽에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벽돌차, 전차 그렇게 하고 뭐 모양에 따라서 이제 타차 가운데 있는 것이 타차 혹은 뭐 버섯처럼 생긴 것은 버섯차 등등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저러한 것들이 이제 재발효차 세월이 뭐 오래된 것은 뭐 100년 가까이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 성질이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러한 입장이 됩니다. 기본은 같지만은 체질에 이제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그 살을 이제 잎을 가지고 만들어진 잎을 가지고 하나씩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앞쪽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게 이제 가루차입니다. 차잎 색깔이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저것은 열을 많이 가하지 않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물에 타서 거품을 일으키면서 마시게 되는데 그런 절차는 따로 차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앞줄 가운데가 저게 이제 증차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아 찐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증기로 이렇게 보통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앞줄 제일 왼쪽이 저게 이제 흔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가마솥 같은데 볶는다, 덮는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전체로 이제 차를 만드는 것을 법제라 그러는데 법제 방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줄로 가서 오른쪽이 그 반발효차라 그러는데요. 반발효차도 좀 강하게 되는 것이 있고 좀 약하게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탕색에서 보면은 이제 표시가 나옵니다만은 뒷줄 오른쪽은 저것이 이제 철관음이라미로 하는 차인데요. 차탕색 같은 것은 거의 녹차에 가까운 것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것은 뒷줄 가운데 것은 좀 많이 발효를 시켜나가는 차종입니다. 이게 이제 육계라든지 대홍프라든지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뒷줄 제일 왼쪽이 이제 보이차를 부셌을 때 저와 같은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직접 차를 뽑아냈을 때 우렸을 때 어떤 색이 되느냐 우선 앞줄에 좀 다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색깔 그품이 보이고 그러죠. 저것이 이제 말차를 탔을 때 저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앞줄 가운데가 저것이 정차를 뽑아냈을 때 저와 같은 색이 납니다. 좀 약간씩 이제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볶음차 앞줄 오른쪽입니다. 바로 그 뒤쪽 뒷줄 오른쪽이 아까 철관음이라고 하는 반발효차 가운데서도 그래도 열이 좀 적게 간 쪽이고 가운데 것이 저게 이제 육계라고 하는 차를 좀 많이 가해진 차를 홍차 색깔에 가까워지죠. 저렇게 이제 자탕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이 보이차를 이렇게 우려냈을 때 진하게 나오는 저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저와 같은 차 색깔에 따라서 진한 것은 차가 가지고 있는 풋풋한 향이라든지 이런 향에서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앞에 그 가루차를 탄 소위 말차라고 하는 것은 차잎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가깝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탕색이 맑은 쪽으로 가자면 차가 본래 가지고 있는 풋풋한 이런 쪽에 가까이 가진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차상 같은 경우에도 중국차를 마실 때 우리나라에서 즐기는 방식으로 차를 마실 때 또 혹은 말차를 탈 때 차상 같은 것이 좀 달라지겠고 기타 여러 가지 말차 같은 경우는 차선이라 해서 또 젓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역시 너무 번다하기 때문에 차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부러 제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보여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차생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조 500년 동안 이 차생활이 스님들 몇 분 또 뜻 있는 그런 거사분들 몇 분 정도 제가인들이 몇 분 정도가 그 맥맥을 유지했고 그런 시기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500년을 따지지 않더라도 60년대만 해도 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절에 가야만 비로소 차 맛을 볼 수 있다 할 만큼 차가 귀했습니다. 60년대 제가 이제 그 차를 마시면서 차를 시중에 구하려고 하면 도저히 그건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화계를 가든지 아니면 스님들한테 절에 가면 그것이 좀 있는 시기였죠. 그래서 큰 스님들 벽장 같은 데 좀 어느 정도 있고 또 선원 같은 데서 스님들이 마시는 정도였지 그렇게 흔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굉장히 그때는 이제 귀하게 생각했던 건데 물론 다귀를 파는 것도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각 지방마다 서울을 비롯해서 각 지방마다 이 다귀를 취급하는 가게도 있고 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도 있고 또 직접 차를 마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60년대만 해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차를 아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차를 타주면은 무슨 풀잎 삶아주는 것이냐 설탕 안 타주냐 대부분이 그런 식이었지 아 이건 녹차라구나 이렇게 아는 이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 귀동량쯤은 누구나 다 했을 깁니다. 뭐 직접 차를 즐기건 즐기지 않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차 생활이 그렇게 비교될 정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차가 생활화 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이제 안타까운 것인데 그렇다면은 여기에도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차를 갖다가 까다롭게 자꾸 접근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30여 년 동안 차를 마시면서 누가 와서 차를 어떻게 마십니까? 라고 했을 때 차 맛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시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마시라. 편한 대로 마시라. 그래서 점차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즐기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덧 차에 관심을 가지고 비로소 스스로가 차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고 하는 자세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까다롭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맛도 모르는 입장에서 자꾸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어떤 법식을 따지고 법도를 따지는 분들의 깊은 뜻도 있죠. 있지만은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이것이 일상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반사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밥 먹고 차 마신다듯이 이것은 흐리 그냥 쉽게 해야지는 그러한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밥 먹는다는 것은 모르지만은 닷자는 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반사가 되어 있지는 않죠. 우리는. 물론 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커피도 차다 무슨 탕도 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맞지가 않는 이야기죠. 차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지 커피를 차라고 이야기하고 생강탕 같은 것도 생강차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누구나 쉽게 혼자서든 며칠석은 그냥 차를 쉽게 마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음료수의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기호 음료로서 점차 이것이 온 국민이 다 마실 정도가 되면 거기에서 점차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더 깊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 전문화가 되고 차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고 차의 정신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그 차 마시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몇 사람 모여가지고 괜히 어렵게 그럴 것까지 있겠느냐 물론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가는 그런 전문가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철모로는 학생들 앉혀놓고 그렇게 어렵게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지 않느냐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뭐 그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마시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전문가들은 또 전문가들대로 아주 깊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든 우리가 차를 마시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고향이 차고향 지리산미치입니다만 어릴 때부터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돈차라고 해서 전차 이렇게 표현한대요. 돈전자를 써서 마치 그 엽전처럼 가운데 구멍을 내서 이렇게 끈으로 쭉 묶어서 처마 것 같은데 걸어서 말하자면 자연 발현을 시켜 나가는 것이죠. 스님들도 그런 걸 가져다니다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해서 차를 마셨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서 지리산 밑에 그 차 밭이 있는 곳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은 우리가 복잡하게 마시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거의 반발효에서 발효에 가까운 그런 차들이 되죠. 그리고 예전에 보면 차 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차를 분명히 갈아서 가루를 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루차 그러면 일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효차 그러면 중국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차는 볶음차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좁게 자꾸 규정해가는 것이 아니냐. 예전에 우리가 다 마셨던 것들이 근래에 맥이 좀 끊어지고 한 가지 방식이 남았다 해서 그것만이 우리 것이다. 이것은 뭔가 잘못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양화되어져야 되고 다시 예전에 했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차도 발효차가 되어지고 반발효차도 되어지고 만드는 법제 방식에 따라서 차 맛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건 뭐 여러 스님들이 지금 수년 전부터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차 맛이 아주 독특한 차 맛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한 20년 내지 30년 전부터 보이차와 같이 재발효차를 만들어가는 분도 몇 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우리나라의 차도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갈 때 비로소 차 생활이 풍요롭게 될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만나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어야만 차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중국 같은 데는 차만 수출하는 항구가 부산항보다 크다 그러죠. 그러면 막대한 국익이 되는 겁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유럽, 미국까지 수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되고 있죠. 이만큼 국익에도 이건 상당히 손해가 된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향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불타는 중앙에 보면 향로가 있게 말했는데요. 물론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로 또한 거의 대부분 사찰마다 비슷비슷한 것이라서 우리 불자들 머릿속에 향로 걸으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대부분 같을 겁니다. 같은 그림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는 대단히 다양한 모습의 향로가 있었을 것인데 이것도 역시 조선조 500년을 거치면서 향문화, 차문화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문화는 암흑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찰에 몇 개 정도 남아있는 것들은 보면 고래시대 때 향환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물론 그 탑조각, 또 불상좌대, 부도, 불화 같은 데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그러나 실물로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 가운데 우선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이 향환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표충사에 남아있는 향환을 우선 하나 보시도록 하죠. 청동에 은으로 지금 보이는 그림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청동함은 향환, 그릇 형태로, 저러한 형태로 된 것을 완이라고 표현하죠. 향노라 하지 않고 향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러한 것들이 통도사라든지 우리나라의 역사 깊은 사찰들에 하나 정도씩 남아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주사에 가보면 임금이 이렇게 사찰에 죽었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금동 향로가 되는데 중국에서부터 아마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궁중에 있다가 용주사로 간 그러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주사에 또 하나의 향로가 있는데 저것은 청동향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토된 유물 몇 점 정도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향로에 대해서 어떠한 모양의 향로들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선 견물을 넓혀야만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 깨어지리라 싶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향로의 여러가지 모습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